지금부터 마피아 댄스의 와우 뭐야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안 맞게 할 때 없앨 날이 없애 응 액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예이 예이 생각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먹고 있는 얘가 정말 의심스럽다는 거지 성장 그 밤에 누구 지목하면 야 왜 나는 너 같지? 그거 뭐야? 아 이거 진짜 나도 몰라 이거 지어낸 거 같아 나는 진짜 몰라서 몰랐다고 한 거야 끝까지 지어봐 자 안녕하세요 아침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쉬웠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사회사님 고마워요 위험해 어 아 바로 왔어 아 위험 벌써부터 저 벌써부터 티내면 안 돼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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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주사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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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해 어 너 벌써 티면 안 돼요 우리 연준이 말이 없으면 좋았어 미치광이시 쟤는 스파이 소로 알아? 쟤는 섹시 연구원이야 모르겠어 섹시 연구원 쟤는 섹시 연구원 섹시 미치광이야 미치광 섹시 미치광 귀여운 섹시 미치광 미친렐라 미치광 데어민 미치광 섹시 제노야 재민이는 뭐여? 재민이 공부하고 나 사실 우리 식품을 운영하고 있어 주제 . 즉 ㄱ . . . . 뭐야 사법적? 아 지금 광고한 홍보와 응 홍보와 와우 허브접수 야아 일단 이거 공정배주 나는 마피아 아닌 사람이야 지성이? 내가 마피아이면 나 절대부터 저는 사실 생춘입니다 정답 오이 뭘 뭘 저는 사랑을 그리고 재민이 재민이는 뭡니까? 그래도 사랑할수록 애교 막고 하하하하하 아 그렇게만 하잖아 아하하하하하하 시즌이 사랑하는 마피아야? 하하하하하 시즌이 사랑하는 마피아 사회전은 아니에요 시즌이 사랑하는 마피아 시즌이 사랑하는 마피아 시즌이 사랑하는 마피아 시즌이 사랑하는 마피아 아 이제 이제 그 춤 그 따라하는 걸 추운 아하하하하 바버렸어 어떡해 나 바버렸어 어떡해 아 나 사전 움직일까요? 이게 국어 이상 능력이 있대 야 하하하 아 근데 이건 너무 야 너 들었네 나 한국어밖에 못해 일단 보자 하 편하게 먹고 싶어? 그러니까 그 부분만 아 오케이 그 부분만 좀 여기서 멋있게 딱 동선 맞춰서 해 볼까요? 아 그럼요 자 준비 채셨나요? A A 준비 됐어요? A 너도 준비하세요 뮤직 주세요 요 제민이 이쪽 오세요 하우와 내가 의심하는 거는 얘가 거짓말을 할 때 말하는 톤이 약간 그 부분만 좀 해 나도 그걸 하하하하하 아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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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 어떻게 생각해? 재민이 형 재민이 형 아니야 왜 이렇게 줄 재민이 형 아니야 재민이 형 아니야 재민이는 우선 미치광이야 그러니까 미치광이 연구원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미치광이야 하하하하 훨씬 더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나 둘 셋 재민군은 마피아입니까, 아닙니까? 마피아 맞아요? 진짜 맞아요? 하나 둘 셋 아니 둘이 아픔 그만 잠깐만 이게 뭐야 얘 미치광이라니까? 아 맞네 컨셉 유식인가? 마피아 누굴까요 그래서? 그래서 마피아 누굴까요? 저는 참정입니다 숟가락 물고 개구리와 공기기 할 사람? 재민이 하하하하 3명을 더 해야 돼 아 그 다음에 제주 진공카라에서 나 웃었잖아 맞아 형 뭐야? 나 어 몰라 자 오케이 let's go 넌 마크 형 보내는 게 맞는데 일단 우리가 닫고 아 섹시 그리고 재민은 역시나 조용히 하고 있어 어? 런진이 형? 런진이 아니 런진이! 야 런진이라고? 재민아 앞이 보여? 아 고거지죠? 으악 죄송합니다 재민이 형 같아요 항상 재민이 형 커서 무삭게 하고 핀 맞추기 야 얘를 듣고 스파이? 아 너 스파이를 안 했다? 스파이요? 스파이 같아 나 마크 형 나 마크 형 일단 얘는 미치광 맞아 아 근데 미치광이 스파이 할 수 있어? 마피아는 고개 들어주세요 누구를 죽이실 건가요? 아 아 진짜 바보 같아 여러분은 그거 알아요? 반응이세요 아까 반응 때 마크 형 무슨 소리 해 드렸어 이거 진짜 어렵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섯 정강일 아 우리 또 연기 너무 잘해 아 나 진짜 안 해봤어요 정상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래요. 이곳은 다섯. 섹시하구만. 정답. 공중화장쇼. 이 팀이 이렇게 못했나? 너무 좋았다. 3점 좀 해. 너의 판단에 마피아가 누굴 것 같아? 저는 일단 혜찬이 지성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아 진짜. 일단 뻥튀기를 저처럼 먹고 있어요. 어 그러네. 미치각이다 뭐예요? 아니 미치각이 너야? 나야. 너가 미치각이야? 너 미치각이야? 일반 연구원이지. 아니 여기서 제일 못하면 천재연구원이에요. 야 나 이래봬도 나 닥터. 쟤누 뭐야? 의사야? 닥터? 닥터들이 뭐지? 이거 핸드폰. 뜨추. 뜨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야? 레알 마피아. 저희가 마피아 게임을 망쳐서. 하이네. 나는 시즈니. 채민이 뭐야? 사이즈. 해찬이야. 나는 지성이가 마피아를 놀랐을 때 똑같이 뻔했어. 그래. 그래. 아 됐어. 됐고 나는 해찬이야. 불에서 싸우지 마시고 제 초고로는 저예요. 어? 채민아. 얘가 마피아예요. 얘. 좋게 됐어. 레스프레스 좀 줘. 잡으자. 그래 그래. 잡으자. 저 똥 싸면 안 돼. 조용히 조용히. 양심 고백하는 타이밍입니다. 네. 저희가 먼저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런지니의 클렌징 폼을 일곱 번이나 썼어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일곱 번이나 썼어. 내꺼는 안 썼어. 내꺼는 안 썼어. 아니 런지니께 좀 더 하고 있어. 일단 제일 의심스러우니 얘부터 하자고. 마피아지. 일단은 경찰 나와 봐. 경찰이 만약에 마피아를 찍었으면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마피아가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한다. 일단 우리가 조용히 있어요. 지금 런지니가 아니야. 야 경찰 잘 들어. 런지니가 아니야. 두 명 왜 이렇게 조용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두 명이야. 나 솔직히 그러니까 제노는 요 세 분이 남았는데요. 이거 아니지? 아 너 마피아를 할까? 뭐해? 이거 막판이야. 되게 적극적이다 오늘. 아니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지 막판인데. 이거 화가 막 많이 나있네? 어? 이렇게 싹 느낌이 온다. 이게 뭔가? 이렇게 싹 이렇게 진짜 아무 말 안 한다. 노린 거야 이거. 느껴질 수가 없어. 맞아요. 나는 이 콘셉트이야. 아야야야야야. 이건 날개 좀 빼야 돼. 야야야. 잘못했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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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베나야 어떻게 생각해? 난 너라고 생각해 너도 너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니까 좀 말이 잘해지지 하하하하하하하 정은네? 천러, 재민, 지성인데 경찰 나와 경찰 나와야 나와야 돼 아니 경찰 나오라고 뭐해 나와 나와 얘 또 누가 누가 잘못 골라 텁텁해 와 바보야? 저거 나와 아니 내가 닥터들이는데 나 의사라니까? 아 넌 닥터해 나 의사할게 닥터 그냥 응사해 닥터드릴 그렇다면 그러니까 봐봐 경찰, 의사, 시민, 시민, 시민 제민이네 너 마피아야? 마피아네 너 마피아야? 아 경찰이면 그냥 끝났어 아 진짜 답답해 경찰 아니니까 그냥 같이 으악 여러분 누군데? 너를 줄 알았어 오하 오하 자겠습니다 5,6,7,4 벌써 또 반칙스 저는 눈뜨고 자요 원래 아 빨리 자 준비하시고요 이제 반칙하는 사람 쓰시라 이제 반칙 이제 마피아 노릇 떠주세요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그러면 에이사씨 네 아 미안 나 아 아 신나왔어 다시 해 다시 나오라고 너 왜 얘기를 너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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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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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지 지금 두 사람 마피아 형밖에 없잖아 어 천러는 방금 누구 봤어? 응 나 방금 제민아 봤는데 어 잠깐만요 되게 아쉽게 어 마피아 하더라고 어 그럼 제노가 누구 살렸어? 런쥔이 살렸고 나 살렸다고? 너 또 죽을 뻔했네? 하하 그러지 말았어야지 제민아 근데 왜 나 죽인거야 잘 잘 잘 잘 잠깐만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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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왜 잘못해졌나요 얘들아 나 마피아 맞아 마피아 맞는데 맞아 마피아 맞는데 나는 방금 지성이 죽였는데 왜 런쥔이가 산거지? 아닌가? 내가 런쥔이 죽였나? 형 진짜 마피아 맞아요? 그런거 같은데 파우라고 세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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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는거야 근데 왜 이렇게 잘하지 아니 설마 의사를 찍진 않았을거 아냐 경찰이 바보니까 바보가 아니냐 아니야 들어봐 대단하다 의사씨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세명이 뭐야 세명이 뭐야 알겠습니다 그 경찰씨 참겠습니다 누구를 아니 누구 누구거 보고싶어 지금 샴피하지 아니 아니야 너야? 부끄러워 진짜 여러분들께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의사에요 그래 박지성의 의사라니까 전 처음부터 계속 저를 살리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안녕히 가세요 그래 뭔 소리야 봐봐 이제 완전 이상해진거야 내가 의사야 봐봐 박지성 너 빨리 얘기해 봐봐 내가 누구 죽였을거 같아 그거 말하면 안되지 우와 내가 제대로 살았어 이젠도 너 아니 나는 잠깐만 내가 마피아인데 봐봐 이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다 했잖아 빨리 끝내고 싶으면 내가 지금 물귀신작전으로 나랑 같이 내 마피아를 같이 끌고 내려갈건데 봐봐 방금 전에 제노가 런쥔이 살렸다 했잖아 분명 난 근데 난 지성이 죽였다 했었거든 뭐야 그래서 핸드샵아 봐봐 봐봐 재민아 경찰 아니야? 아니야 야 마지막 마지막 기회 하지마 아니 이렇게 말하면 더 안나오잖아 야 야 야 야 아니 아니 이렇게 하면 잠을 잘하게 이번엔 잠을 잘 야 세 명이니까 이제 투표를 합시다 진짜 아 참 이건 업보야 약간 일단 마피아 지목해 하나 둘 셋 나 진짜 이런 애랑 게임 못할 것 같아 아 쟤 왠지 아 쟤 왠지 포기하지마 솔직히 나 안해 아 해찬아 하마야 마크 형 너무 친하다니까 아니야 해찬이 맞는거야 왜냐하면 잡고 계시는 종이가 저는 마피아 2호 종이야 몇 명이요? 어 끝났어 채우 별론 야 잠깐만 너 지금 나와서 경찰을 하면 너 지금 나와서 야! 너 나가있어 너 나가있어 자 재민군 얘기해주세요 전 마피아가 아니에요 채우의 별론 웨이드 나는 경찰이야 아 진짜 아 좋네요 이거 프라이버씨가 1도 없어요 자 의사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경찰씨 일단 일단 지성이 죽었어요 안녕하세요 마피아씨 아 안녕하십니까 아 반가워요 지성이 죽었어요 어떻게 지성이 죽었어요 어떻게 지성이 죽었어요 아 제노레이 아니라 그러지 야야야야 그럼 철로 그 다음 철로 골랐어 철로를 골랐지 아니네 아니 맞다고 하는 거야 어 진짜? 아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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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이가 내가 죽였지 죽였는데 지성이가 살았다 했잖아 근데 얘가 의사잖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죽였는데 한 명씩 죽었는데 겹칠 수 있잖아 그럼 어떡해 그럼 일단 재미녀 죽이면 되잖아 나 근데 지금 소름 돋는 게 마피아가 나 죽이지 마 나 죽이지 마 두 명이었어? 그래 너 그래 그래 우리 둘이 나 뭔지 한 줄 알았어 뭐야 형 뭐야 너 시민이야 시민이야 아니 근데 시민이야 뭐야 야 이게 방송 아니였으면 나 욕했어 진짜 나는 널 만났어 미치고 왔는데